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왼쪽에 있습니다. 약 3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왼쪽에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영상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는 토지를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목적지 앞 도랑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맑고 깨끗한 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맵 지도와 함께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이며 빨간색 점이 카메라 위치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목적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 시간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영상 우측 상단의 촬영 시간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주택이 목적지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 주택에서 목적지까지는 대략 250m 걸어서 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녹색 차각망이 씌어져 있는 하우스에는 버섯을 키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52분 해가 지고 있는 중으로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 주변 일대에는 농경지, 임랴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오늘 물건은 자연인 땅이나 남한의 힐링 공간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300m 지점으로 공기와 전망은 좋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시면 목적지 앞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가 남서쪽 끝 지점으로 보입니다. 물건 토지는 도로보다 지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앞까지 도로를 접하고 있어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인입도 용이합니다. 토지 중간쯤에서 토지 안쪽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토지 안쪽으로 들어오니 평지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 토지는 현재 휴경지 상태로 잡풀, 잡목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쯤이 북쪽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북쪽 끝 지점 옆으로 땅이 꺼져 있어 경계 구분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한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평균 경사도는 10에서 20도 정도로 확인되고 있지만 평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이 목적지 가장 가까운 널메골 마을이지만 도랑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목적지에서 마을까지 직선거리는 100m 정도, 도로를 이용하면 800m 정도이며 걸어서 대략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쯤이 동쪽 끝 지점으로 토지 앞 도랑에는 잘 보이지는 않으나 물소리는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에서 본 도랑이 목적지 남쪽 150m 지점으로 목적지 앞 도랑에서 흐르는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해서 힐링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래 지도를 봤을 때 이쯤이 남쪽 끝 지점으로 보입니다. 도랑 앞 동쪽 끝 지점 지형 고도는 300m 정도, 도로가 있는 서쪽 끝 지점 지형 고도는 320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마을과 도랑이 있는 동남향이 좋습니다. 남, 서쪽 끝 지점에 있는 도로에서 토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 도로는 조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는 대략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목적지 앞까지 차량으로 진입하신다면 좌측 넓은 공터 이곳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충분히 돌려나갈 수 있을 만큼 여유있는 공간입니다. 목적지 부근 일대에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35분 국도에서 출발하여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목적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도로폭 3m 정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가장 가까운 태자일리 속칭 널메골 마을에는 10가구 정도 모여 있으며 널메골 마을에는 예전 주택들도 보이지만 최근에 건축한 주택도 보입니다. 태자일리 마을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 앞에는 정자도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600m 정도 걸어서 대충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현장 영상은 정자 앞에 주차를 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폭 2에서 3m 정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목적지 앞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목적지에 접한 도로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오늘 물건은 전기인입도 용이합니다. 차량으로 목적지 앞까지 오신다면 목적지 앞 공터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자동차가 돌려나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 옆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약간의 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적지 앞에서는 잡풀과 잡목대문 흐르는 산물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정자 앞 도랑에서는 맑고 깨끗한 산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지 남서쪽 250m 지점에 있는 주택이 목적지 가장 가까운 주택이며 150m 지점 녹색 차각막이 쓰여져 있는 비닐하우스에는 버섯을 키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지 가장 가까운 태자 1,2마을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정자, 도랑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적지 가장 가까운 주택,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공에서 바라본 목적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토지 모양으로 목적지 앞 도랑에는 맑고 깨끗한 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랑을 건너면 마을로 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드론 영상을 보니 목적지 옆으로 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상란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방위는 동쪽, 지연고도는 300에서 320m 정도 경사도는 10도에서 20도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연고도와 경사도는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설 건축물을 마을에 있는 동쪽으로 건축한다면 이런 전망을 남쪽으로 건축한다면 이 정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 입냐 지연고도는 650m, 450m, 350m, 600m 정도의 입냐가 감싸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오후 5시쯤 해가 지는 시간으로 토지 안까지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남쪽에 있는 입냐는 그리 높지 않아 토지 안까지 햇볕은 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임장 가신다면 오후 12시나 2시쯤에 가셔서 토지 안까지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폐시된 부분은 토지 경계로 동남측 하향 왕경산 시대에 위치한 부생형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408평 정도로 한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속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폐시한 부분은 구기지의 도로이며 녹색으로 폐시한 부분은 구기지의 구고 파란색으로 폐시한 부분은 구기지의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개인 소유의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폐시된 부분이 현황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위성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청 노란색으로 폐시된 구기지의 도로는 현재 도랑이 되겠습니다. 녹색으로 폐시된 구기지의 구고까지 구기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나 구기지 구고에서 목재지까지 일부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을 보면서 표시한 경계로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토지 길이는 가로 65m, 세로 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계와 토지 길이는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이용개혁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195번지, 지목은 전 토지 면적 4,655제곱미터 평수나 산다면 1,408평 정도 개별 공식원은 제곱미터당 3,970원 평당 1만 3,1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 등 재정여부는 교획관리지어, 가축사육제한구이 되겠습니다. 교획관리지어의 금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주택허가를 위해서 입찰에 참가하신다면 입찰 전 반드시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은 봉화군, 영주시, 안동시, 영양군 중간쯤으로 봉화군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39분 정도 영주시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46분 정도가 소외되겠으며 안동시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38분 정도 영양군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50분 정도가 소외되겠습니다. 병원, 시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을 하시려면 안동시내까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산면 소재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7분 정도로 차량 7분 정도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비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2 타경 930번 대구 지방부문 안동 3개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6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 물건 종류, 토지 면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매각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4,655만원 평당 3만 3천원 정도 현재 1차,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진입주구로 최저가는 2,281만원 평당 1만 6천 2백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주변 시설을 확인해보니 평당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물건도 평당 2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농지임으로 농지치력 자격증, 미제출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포크렌 작업이 일부분 된 것보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채보자가 점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확인해보니 알찬 신입이 말소기준권리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아래에 있는 등의상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으로 도로와 전기 일입이 용이하며 토지 옆으로 약간의 산물도 흐르고 있어 물사양도 용이합니다. 자연의 땅이나 주말마다 힐링 공간을 찾는 분위거나 기농귀촌으로 나쁘지 않는 위치로 보입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축산은 보지 못했으나 묘지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폴고 여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